무명을 밝히고 11월 21일 월요일 순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bbs 법소리 양준동 회장님 그리고 전원규 부회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준동 회장님은 뭐 몇 번 여기 출연하셨고 또 전원규 부회장님은 이 시간 처음 인사 드리시는 거죠? 반갑습니다. 근데 전원규 부회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미 저희 방송국 사진가회 회원이셨다면서요? 네. 그리고 법소리 가입하신 지도 꽤 오래되셨고 창립기념식 때마다 또 함께하셨고 근데 부회장 소임은 이번에 이제 맡게 되셨고. 네. 그럼 언제부터 법소리 함께하신 거예요? 사진가는 지금 한 15년 정도 남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소리는 초장기 때 이제 가입해가지고 회원으로서 남아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부회장 직감을. 다군합니다. 네. 자 우리 양준동 회장님 같이 이제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 벌써 창립 7주년 기념. 네. 행사 일정 장소부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7주년 기념 행사는 진영 앞에 있는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거행됩니다. 날짜가요? 장소 먼저 말씀 주셨고. 네. 날짜는 11월 24일 날 오후 6시에 거행됩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음력으로 보니까 음력 11월 초하루고. 네. 저녁에 6시 부산일보사 대강당 회장님 준비 잘 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행사 진행을 갖다 계획을 또 준비해서 담당 소임을 맡은 임원들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도 법수리 기념식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해는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러 인해서 옳기 식사 대접도 못하고 다소 추소된 행사였고 이번 7주년 행사는 오시는 분들께 정성스러운 음냐, 저녁 공량을 준비해서 대접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오신 분들 손님한테 식사 한 끼 대접도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식사를 대접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런 사항이었죠. 작년에는. 네. 그래서 실제로 문의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우리 밥을 주는지.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쭉 이렇게 몇 주년 몇 주년 행사를 해오다가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또 한 2년간을 갖다가 행사를 못하고 작년에는 그래도 또 인기가 전임자가 인기 소임을 다 마치고 제가 또 소임을 맡으면서 축소하게나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네. 이렇게 이제 법소리 기념식 창립 7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올해는 또 공양도 준비하시고 또 외부 초청해서 노래 공연도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이때까지 해온 행사 중에서도 보면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BBS 법소리 양준동 회장님 그리고 전원규 부회장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 법소리 이제 기도 매번 목요일마다 BBS 부산불교방송 신서 건립 불사를 발언하면서 지금 이제 3차 천일 기도 중입니다. 그런데 그 신서 건립 불사를 발언하면서 이번에 법소리 임원진에서 직접 북항 신서 현장을 지난 목요일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회장님 직접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직접 보시니까. 네. 우선 먼저 우리가 3차 천일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신서 건립 때까지 또 우리가 또 현장에 한번 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해왔는데 현재 그 뭐 현장은 가보니 조금 이리저리 공사 진행을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는 약간 조금 어수순했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이 북항의 부산불교방송 신서옥이 부지를 보고 싶다 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 양준동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북항 부지를 가보신 적 있으셨어요? 처음 가봤습니다. 네. 처음 가보셨는데 보시니까 아 저기에 이제 불교방송 신서옥이 들어갈 자리다. 어떠셨던가요 소감이? 조금 이리 마음이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 네. 그리고 우리 전원규 부회장님은 부산에 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부산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북한 그 부지 어떠셨어요? 지난 목요일에 직접 가보셨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주위로 자주 다니면서 간판을 자주 봤습니다. 아 간판을 보셨군요. 그러하는 중에서 한번 현장을 한번 보니까 너무 감회가 뜻깊고 특히 그 장소 자체가 그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또 주위에 이제 국제부도라는 그런 큰 부도가 있고 특히 앞마당 같은 그 공원 조성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마 함께 가셨던 법소리 임원진들도 감탄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회장님이 옆에서 보시니까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던가요? 네. 그렇죠. 법소리 임원진들과 또 회원들은 법소리의 우승 과제로 부산불교 방송 신속 건립이 되고 또 좋은 방송 장비와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방송국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들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 전원규 부회장님도 마찬가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제가 시작할 때 바로문 이렇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바로문을 법회 때마다 이렇게 함께 바로문 낭독을 하다가 봉독을 하다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다른 보살님들이 와 이러시는 모습 보니까 더 실감 나서 기도도 이제 아마 그 머릿속으로 그 땅 부지를 보면서 막 그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법소리 회원님들 참여해 주신 분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말씀을 다 하셨고 또 신사옥이 다 완공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너무도 감격스러운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방송에서 살짝 고백하면 저도 지난주 목요일 같이 따라왔었는데 우리 옆에 보살님들이 아휴 이거 빨리 여기 내 죽기 전에 그런 말씀 빨리 이거 좀 건물 올렸으면 좋겠다. 혹은 아 나 거기 법당에서 부처님께 빨리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진짜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래서 아마 그 법소리 임원진들 또 그날 함께 하셨던 우리 회원들의 그 마음 그 뿌듯한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도 너무 이제 그런 마음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아마 더 빨리 신사옥 불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전원규 부회장님 외책학과 시작할 때 빠짐없이 뭐 그동안 이제 부회장은 안 맡으셨어도 회원으로서 기념식도 참석하시고 뭐 다른 활동도 함께 하셨다면서요. 어떤 기억나는 활동들이 있으셔요? 예.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포교사를 한 12년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우리 망공예나 법소리 회원이나 또 저희들 제가 이제 부처님 법을 알고부터 진짜 부처님의 하나하나의 불보살림에 그 가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자금 봉사는 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법소리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시던가요? 법소리라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는 이 방송 매체로 해가지고 부처님 법음이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대한민국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그런 그 부처님 전법이 알려줘야만이 우리 불교가 발전될 수 있고 불교가 제대로 서야 나라가 발전이 된다는 제 은사 스님이신 과거 종정 서함 큰 스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년 제가 부처님 뜻대로 다는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깝게 행위를 해보자라는 원력을 가지고 우리 신사와 불사의 아주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준동 회장님은 사실 법소리 회장 맡기 전에도 계속 이렇게 기도 집전도 해 주시고 함께 하시다가 또 회장 소임 맡으시고 더 열심히 또 기도 집전도 해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신사 불사 이제 점점 땅도 보고 오시고 현장 가보시고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서 회장님으로서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시던가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부산불교 신도들이 보면은 전국 사찰 불사에 많이 동참하고 계시고 또 사찰 순례와 기도와 수행을 참 열심히 하시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BS 부산불교 방송 신사옥이 북항에 걸릴 때면은 한국 불교의 랜드마크로 부산불교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니 신사학 중공이 정말 정말 기다려집니다. 네. 작년에 이제 새롭게 또 회장 소임 맡으셔서 또 창립 기념식 그때는 또 6주년 올해는 7주년 행사를 또 앞두고 계신데 그래서 회장으로서 더 어깨가 무겁지만 책임감도 남다르지만 그래도 그 보람이라고 할까요?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어깨가 무겁다고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다 주시고 하니까 회장님이 또 회장 소임 맡고 계시니까 옆에서 또 더 많이 힘을 실어주시지 않을까 네.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원교부 회장님도 보니까 법회 되게 열심히 참석하시던데 어떤 마음으로 목요일마다 법회 함께하고 계신지요? 제가 이렇게 참석하는 중요한 제 마음가짐은 모든 것은 제일 우선이 참여를 해야 동참을 해야만이 제가 부처님의 큰 배를 같이 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뜻에서 동참을 하고 또 저희들이 천일 기도를 하는 그 가정은 이 신사옥이 진짜 원만 불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어떤 작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 매번 함께 하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실천 행위 참 그게 더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법소리에 대해서 어떤 바람 어떤 좀 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 부회장님. 네. 제가 외남들은 말씀이지만은 저희 부산 경남이 불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지금 현재 불자님들이 나름대로의 많은 신사옥 이렇게 동참을 많이 해 주시지만은 좀 아쉽다는 것은 아직까지 홍보가 미숙한지 아니면은 불자님들이 좀 더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여가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저조하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방송국에서 좀 더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법소리 회원님들도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진정한 불자라고 한다면은 동참해 주신다는 걸 진짜 뜻깊게 한 분 한 분이 동참해 가지고 우리 원만하게 이 불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이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이라든지 지금 진주까지 방송이 나가고 있어서 아유 부산에 그냥 뭐 불교 방송 하나 건물을 세우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남 지역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방송포교라는 지금 뭐 방송을 다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부산에 아까 우리 또 회장님 말씀하셨던 랜드마크가 되니까 우리 부산을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뿌듯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원규 부회장님이 좀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은 불자님들이 적극적으로 바로 이 부산불교방송에 바로 이 방송포교의 마중 역할을 하고 있는 비베스 법소리에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또 그 회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양준동 회장님은 작년 참 그 어려운 상황인데요. 진짜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맡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또 법회 이끌어오고 계시니까 그래도 내가 회장 맡은 동안에 빨리 좀 건물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실 것 같아요. 회장으로서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신지요? 네. 그런 생각은 참 많이 가져오겠죠. 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마음대로 속게 되는 일은 아니니까 저희 바람은 법소리의 목적 사업인 부산불교방송 후원에 의해 우선 회원들 상호 간에 소통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잘 정치하여 목적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전원규 부회장님 새롭게 합류 또 하시니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천구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이죠. 네. 천구만마이신 우리 전원규 부회장님은 회장님께 혹시 드리고 싶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회장님한테 힘이 된다는 것은 제가 우선적으로는 참여해줘야만이 참석해줘야 그것이 힘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쪽으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회원님들한테 작은 힘이나마 뒤에서나마 받쳐주는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다른 곳에서도 뭐 신행활동 많이 하셨겠지만 법소리 들어오시니까 참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이제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회원님들은 누님 같고 친구 같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인연공덕으로 이렇게 형제 같은 그런 우위에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또 도반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마음.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저는 은사님이신 서암 컨서님이 저에게 이제 30대에 제가 우연한 계기로 선배님 소개로 만나게 됐고 그래서 한 5, 6년간 2년 맺었다가 벽허라는 불명을 받았습니다. 아, 번명이 벽허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벽허라는 불명을 받고 보니 불교에 너무 문외한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고 그래서 불교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 계기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전법을 조금씩 알게 되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이제 우리 부처님 법 전법을 조금 알리고자 제 주위에 이제 포교 활동을 나름대로 했죠. 아, 그래서 진짜 포교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주변에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양준동 회장님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포교 화면에 또 우리 또 열심히 또 신행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법소리에 대한 애정이 제일 크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또 법소리 창립이 되기 전까지는 또 주위에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창립 회원보다도 딸기인으로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인연이 함께하셨고 그래서 사실 뭐 양준동 회장님도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직책 맡으라고 많이들 부탁도 받으시고 막 청도 받으셨지만 법소류 회장을 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또 원을 세우기보다도 주위 분들이 또 보면은 해야 된다는 이런 분들이 또 보면은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저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항상 또 제 주위에 보면은 한의심으로 동참해 주시는 후원 회원님들의 돈독한 신심이 많은 애정을 느끼고 있으면서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우리 주위의 분들 또 회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회장님께 보통은 사실 회장 어떤 직함을 맡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맡아서 그냥 아유 그럼 이름만 걸어놓고 아유 뭐 돈만 후원하고 이런 분들 계신데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 목탁 들고 열심히 직전하시면서 법회에 열심히 나오시니까 회원들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직접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면은 이때까지도 보면은 우선적으로 소임을 맡고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앞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보면은 물론 저보다도 현재 제가 회장 소임을 맡고 있지만은 제 주위에 보면은 현재 고모님으로 계시는 김주희 고모님이나 또 뭐 직전 회장님이나 또 성재숙 사무부회장님이나 또 주황이 재무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옆에 임원진들의 그 열성적인 모습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렇죠. 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원규 부회장님을 부회장으로서 우리 법소리에 활동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항상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부회장이라는 직함에 올려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법소리 회원 한 분 한 분마다 또 맞춰나가면서 우리 법소리 회원이 만 명, 이만 명, 십만 명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렇게 법소리 회원의 한 이론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참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포교를 해서 한 분 한 분 더 법소리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각오 말씀을 들으시니까 우리 회장님 훨씬 더 힘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전원규 부회장님하고 참 이렇게 같이 방송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보면 참 이렇게 모든 분들 다 그래요. 저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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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참 이렇게 전원규 부회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참 좋은 분이 우리 법소리의 임원으로 오셨구나 그런 느낌을 참 가집니다. 네, 그거 다 우리 회장님의 복덕 아닐까요? 그럴까요? 네, 우리 회장님께서 회장으로서의 이런 멋진 모습들 보여주시니까 임원진들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역시 법소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활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법소리 창립 7주년 기념행사 한 번 더 일정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11월 24일 날 목요일, 6월 목요일이죠. 오후 6시 수중동에 위치한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거행됩니다.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부산불교 방송 후원단체인 법소리 회원으로 모두 동참하시어 함께 법소리를 갖다가 멀리 멀리 울려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법소리를 멀리 멀리 울려볼 수 있도록 멋진 표혜를 또 주셨는데 우리 흔히 법륜을 굴린다고 하는데 우리 법소리라는 이름 맞게 멀리 멀리 법소리를 좀 많이 울려 퍼지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법의 소리를 갖다가 법의 소리. 네, 들리지 않은 곳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네, 우리 회장님 원력이 뭐 이 정도니까 다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동안 이제 회원으로서 함께 하시다가 또 저희 뭐 사진가회도 함께 하시고 부산불교방송과 참 많은 인연 그리고 또 포교사로서 또 열심히 점포포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직접 법소리 부회장 소임을 맡고 함께 하시게 되셨는데 자,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불자님들에게 우리 법소리 좀 동참을 권하는 그런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전원규 부회장님. 네, 제가 미륵하나마 법소리 회원님이 돼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불자님들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 법소리에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 불자님 가정 한 분 한 분 다 불보살님이 가피가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희 법소리 회원이 되시는 분은 많은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저희 법소리 회원이 돼 주시기를 동참 바라고 또한 저희 연말 정산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단돈 많은 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환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 동참해 주셔가지고 우리 가정 가정 한 분 한 분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원규 부회장님 말씀 듣고 이제껏 많은 법소리 회원분들, 임원진들이 출연하셨으면 이렇게 세제 혜택 얘기를 말씀은 처음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네, 그래도 우리 법소리 정말 법소리 좋다.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법소리 부회장 소위 맡으시니까 가족분들이 어떤 말씀? 말씀 물론 하셨죠. 네, 저희 가정 이제 법소리 회원을 제 가족 다 회원으로 가입을 해놨고 아, 그러시군요. 만봉해도 다 가입해놨고 저는 부처님 전법을 알리는 방송국에 아주 작은 미랄이 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족부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회장 소임으로 바쁘신데 저는 우리 양준동 회장님께서 집에서 우리 사모님께서도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리 안 하면은 이게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집에서 다 이렇게 내조를 해주고 그리하니까 밖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네, 우리 양준동 회장님 가족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 전하고요. 늘 회장님께서 열심히 신심 있게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해 주시니까 모두 이렇게 또 법소리가 잘 이렇게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번 목요일 24일 저녁 6시 부산일보사 대강당으로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법소리 창립 7주년 축하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BS 법소리 양준동 회장님, 전원교부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조용히 Willis 법소리 양준동 회장님, 그러니까 모든 분들와 함께했습니다. 참 세수의 사ać자 Audrome.